시청자 여러분 주말 편히 쉬셨습니까? 출발 성공 투자 진행의 온인주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요즘 확실히 공기가 달라진 것 같죠? 길가에도 벚꽃이 예쁘게 펴 있더라고요 따뜻하고 이제 진짜 완연한 봄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장에도 4월에는 좀 풍성한 봄기운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를 정말 바랍니다 다만 챙겨야 할 변수가 아직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뉴욕 증시 금요일에 좀 상승으로 마감하긴 했지만 여전히 장단기 금리차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브리핑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새로운 한 주의 출발인 만큼 저희와 함께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거시적인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슈가 지금 각종 헤드라인을 도배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체크해 보시죠 미국에서는 이 2년물 금리와 3년물 금리 10년물 금리 차의 역전 현상을 경기 침체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실까요? 2000년대에도 한 번 있었고 1988년대에도 금리 역전이 한 번 있었고요 2005년에도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팬데믹 쇼크 전에 2019년에 한 번 금리 역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회색 박스가 경기 침체가 나타났던 구간인데요 꼭 이후에 수반이 됐었죠 다만 시간차는 있었습니다 금리차 역전되고 나서 짧게는 6개월 이후 길게는 1년에서 3년 이후에 경기 침체가 나타났는데요 이게 최근 아슬아슬하게 역전 근처까지 맴돌다가 전거래일에 확실히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연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인데요 2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의 차이가 마이너스 6bp를 가리켰습니다 다음 보시죠 특히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부가 아니라 지금 동시 자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보시면 2년물과 5년물, 2년물과 10년물도 마찬가지고요 30년물의 금리 차이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도 5년물과 3년물과 10년물의 차이도 역전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굉장히 가파르게 요즘 금리가 특히 단기 금리 위주의 급등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 기준선이 2년물과 10년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이 이후에 얼마나 시장이 올랐고 이 이후에 피크는 어느 정도 소유가 됐을까요? LPL 파이낸셜 리서치 자료 가지고 왔는데요 2년물과 10년물 역전 이후에 S&P 500 지수 기준으로 피크는 평균 17개월 이후에 그리고 상승률은 29% 가까이 나타났습니다 그 전까지 시장은 랠리를 보였고 이후에는 급락하는 흐름이 여지없이 나왔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러나 아직까지 이 기간 안에 있고 시장은 랠리를 보일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전거래를 뉴욕 증시는 모두 상승부를 켰습니다 다만 장단위 금리차 역전에 대한 우려감이 상존에 있으면서 장중 내내 위아래를 오가는 모습이 불안한 흐름이 연출됐는데요 종가상으로는 다우 0.4% 강세였고요 나스닥 지수는 0.3% 가까운 프로세권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보시죠 다만 내부적으로 애플과 반도체의 하락이 좀 아쉬웠습니다 지금 증권사마다 월가에서는 분석과 포커스 리스트라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애널리스트가 선호하는 종목들 1순위 종목들의 목록입니다 여기에서 애플과 퀄컴이 제외됐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모가 스탠리는 애플을 이 목록에서 제외시켰고요 JP모건에서는 퀄컴을 제외시켰습니다 애플은 수요 둔화로 아이폰과 에어팟의 생산량을 낮출 계획이라고 계속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퀄컴은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칩 회사죠 퀄컴에 대해서 특히 PC 수요에 대한 우려가 자리하면서 관련된 반도체 주들이 동반해서 약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의 마이너스권으로 최근 들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히트맵 보겠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포착됐는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형 기술주들이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종목들은 강보안 마감에 성공했고요 테슬라도 전일장에서 0.6%의 플러스권 시현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여전히 4월에 진입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시장에는 놓여져 있습니다 변수들 좀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되면서 경기 선행지수도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감이 고개를 들고 있는 최근이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긴 평화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력 배치 문제도 계속 불거지고 있어서 지정 확정 리스트는 상존에 있는 모습이죠 여기에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한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회복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까지 더해지며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건 실적, 변하지 않는 실적에 주목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앞서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상대적인 대피처인 리오프닝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 뉴스에서는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실적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까요? 네, 바로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7일에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필두로 1분기 어닝 시즌이 개막될 예정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 주식 시장은 기업들의 1.4분기 실적에 주목하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올해 주식 시장이 전쟁 이슈, 통화 정책 때문에 고전했었지만 변수 영향은 이제 좀 줄어들고 경제 지표와 기업들의 실적에 주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코스피 순위 컨센서스도 한 달 전 대비해서 2.7% 상향된 만큼 이렇게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 예상에 따라서 주식 시장도 완만한 우상향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닝 시즌의 첫 타자인 삼성전자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인 전망을 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서 현지 시간은 3월 29일에 미국 마이크론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던 만큼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것이다 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금리 상승과 전쟁 이슈에 따라서 IT 수요 훼손 그리고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좀 내려가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목표 주가를 9에서 10만 원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듯이 신한금융투자 하나투자증권 DB금융투자의 의견을 가지고 왔는데요 1분기에는 대체로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 양호한 실적을 낼 것이다 라고 봤고 2분기부터는 실적 턴 어라운드가 가시화 될 것이고 3분기까지 봤을 때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실적이 매출액과 영업리익 모두 사상 최대를 경신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외에는 또 어떤 업종들이 증권가의 주목을 받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K4투자증권에서 낸 자료입니다 코스피 업종별로 2022년 영업리익 전망치 추이를 살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2022년 영업리익 전망치 추이가 올라가는 쪽을 몇 가지 제시했습니다 바로 반도체와 IT 하드웨어 그리고 화장품 의류, 미디어 엔터, 마지막으로 운송까지 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매출액과 영업리익 전망치가 함께 개선이 되는 업종들도 제시를 했는데요 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화장품 의류, 그리고 비철과 목재, 에너지, 필수 소비재입니다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었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K4투자증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증권사에서는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는 업종들을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리오프닝 테마가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고 반도체와 2차 전지는 매크로와는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는 반도체 장비 업종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외에도 관심 업종으로 에너지부터 2차 전지까지 제시했고 또 리오프닝 업종에 대해서는 편안한 투자가 될 것이고 증시 반등을 이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도 성장주, 리오프닝주 등을 예로 들었고요 삼성증권까지 리오프닝 관련주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잠시 후에 전문가와 1분기 실적 시즌에 주목할 섹터와 업종을 찾아보겠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바로 리오프닝주를 다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결국에는 리오프닝주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번 주부터 리오프닝주, 또 새로운 변화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음 브리핑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적에 딱 두 가지 포인트가 눈에 띄어요 반도체 2차 전지 성장주와 함께 리오프닝 쪽 리오프닝 보겠습니다 이슈 보시죠 마스크 없는 세상이 이제 아득합니다 기억도 안 날 정도인데 이 마스크 해제 소식이 전해지면 참 많은 분들께서 감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요 2주간 조금 더 지켜보고 실외 마스크 규제도 풀겠다고 지금 검토 중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요 한국이 코로나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첫 국가의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수정 앵커가 정리해드린 것처럼 실적 개선이라는 탄탄한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리오프닝인데요 공급망 병목 현상에 대한 우려감으로부터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대를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항공권 한번 볼까요 항공권은 오늘이 가장 저렴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눈뜨고 매일매일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주 우리나라 항공사에 국제선 여객수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파른 상승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만 명을 돌파한 상황인데요 3월 21일에 자가격리 규제가 해소되고 확진자 증가에 대해서 더 이상 사회적으로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런 항공권 가격이라던가 여객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엔데믹에 진입한 것처럼 관련주의 반응이 있었는데요 다음 보시죠 전거리일에 상승률을 좀 기입을 해봤습니다 쓸 리오프닝이라고 하면 엮으면 다 엮을 수 있죠 소비도 여기에 맞물릴 수가 있겠고요 많이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치과 치료도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노래방, 관련 기업들 그리고 맥주 같은 주류 관련 기업들도 포함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중국의 매출 데이터가 최근 부진했었던 화장품주의 반응이 강했습니다 이츠한불, 토니모리 같은 색소 화장품 위주의 강세가 포착됐고요 이제 여행을 가면 면세도 살아날 수 있을까요? 면세점 관련 테마주들도 2에서 4%가량의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 밖에 엔터타이먼트도 공연 재개의 흐름과 리오프닝이라는 분석 속에서 실적이 그동안 탄탄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해질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가 영역을 가고 있는 엔터기업도 많은데요 전거래일에는 IOK가 상한가로 직행하는 흐름이었고요 노래방 기업 TJ미디어 6% 강세, SM 5% 이상의 플러스권으로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항공 테마는 육가 하락의 대표적인 수혜 섹터죠 그런 흐름도 반영이 됐고요 제주항공이 7% 이상의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카지노 관련주, 패션 의류 관련주, 주류 관련주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몇몇 종목은 테마주이기 때문에 그 점은 감안해서 보셔야겠고요 FNF, 신세계 인터내셔널 등의 수출 데이터가 잡히고 있는 섹터 위주의 강세 최근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마지막 장이 될 것 같은데요 여행 테마는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의료기기 쪽에 수출 데이터가 최근 긍정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3월 수출 지표가 전일 발표가 됐었죠 그런데 대부분의 의료기기 섹터에 미국 매출과 브라질 매출이 긍정적인 포착세가 나타났습니다 하이로닉과 루트로닉이 각각 22%와 7% 상승을 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세한 수출 데이터 지표는 당잠사에서 따로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투자 의견에 대해서 잠시 후에 점검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투자 뉴스 7과 관련된 점검은 오늘 사용관 차장께서 준비를 하셨는데 지금 오는 길이 막히는 모양이에요 열심히 달려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그 순서는 잠시 후에 조금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염승환의 시크릿 주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저희와 함께 또 전략 세워볼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앞서 예고 드린 것처럼 투자 뉴스 7 전략 이분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사형관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의 여의도 정우성 아닙니다 저랑 원래 코너를 같이 진행을 했다가 뺏겼네요 여기 나오시네요 오늘은 무슨 일로 이렇게 늦으셨어요 그러게요 일단 오늘 좀 코로나 여파라고 해야 될까요 한참 좀 앓고 오셨죠 알겠습니다 전략만 잘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실적입니다 이제 1분기 실적 시즌 시작입니다 3월까지의 데이터가 발표될 거고 추정치도 계속 나올 텐데요 숫자로 승부할 기업들 어디에 주목해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으로 숫자를 보여주는 그런 기업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좀 떠오르고 있는 게 정유 쪽입니다 정제마진 효과를 좀 톡톡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다가 재고 평가 이익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1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올릴 것으로 지금 예상치들이 나오고 있어요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큰 폭으로 영업이익 전망치를 올리고 있는 분야가 바로 정유 쪽입니다 거기다 예멘 방군 쪽에서도 사우디가 개인 멈출 때까지 공격 계속하겠다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좀 불확실성들이 계속 나오면서 유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또 이제 친환경 쪽에서 중장기적으로 그리드 패리티라고 하죠 생산 단가들을 맞춰가기는 하겠으나 아직까지 단기적으로는 이런 쪽들 유가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장 이런 석유연료를 증산할 곳이 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제가 볼 땐 2년 이상의 호황은 누릴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타픽은 당연히 SO1이겠죠 SO1 같은 경우에 이제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전망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른 GS나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에 유가에 큰 폭의 상승들이 이런 실적들을 자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컨센서스를 거의 50% 가까이 상해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업이익단이 1조 2천억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윤활기후 자체도 굉장히 좀 견조한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정유단의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중에서 1조로 넘길 것 같아요 그만큼 실적에 굉장히 큰 폭으로 기여를 해주고 있다 라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조금 감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1조 2천억 수준에서 한 8천억 아래로 내려올 거라고 예상치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약간의 예전에 그 화학주랑 해운주 같은 거에 피크아웃 이런 부분들의 우려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체크하시면서 그 이후에 유가 상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또 종합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가가 한 100달러 선에서 계속 움직인다고 하면 계속 볼만하다고 생각해 보실까요? 네 그 정도면 충분히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유가가 높게 유지돼도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유가가 적정 밴드 내에서 움직인다고 하면은 호 실적을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큰 변동성만 보이지 않으면 정제마진 상승에 대한 수혜를 SO1이 받아갈 것이다 라는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정유주 먼저 봤고요 또 다른 실적에 대한 기대가 많고 있는 섹터가 반도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쪽은 실적 계속 좋다고는 하는데 사실 주가와 괴리가 좀 발생하고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투자 의견은 어떠세요? 이게 실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게 맞거든요 하지만 이제 지금 상황 자체가 매크로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단계예요 그렇다 보니까 많이 가진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매도해서 자꾸 달러로 인출해 나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기는 종목들에 대해서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매도들이 나오면서 정말로 7만 전자, 6만 전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매크로적인 부분과 관계없이 실적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1분기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역대급 분기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75조죠 매출이 75조 이상 나오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10조 이상 나오면서 처음으로 사상 처음으로 각각 70조와 10조를 매출을 넘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적은 엄청나게 큰 폭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붙지 않으면서 단발적인 매수들이 들어왔을 때 잠깐 올랐다가 또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이 일단 25BP를 올렸잖아요 그 이후에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과 전쟁의 어떤 불확실성들이 조금 해소되는 단계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다시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당연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전년동기 대비해서 거의 140%의 영업이익 증가세를 보여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메모리 반도체 단에 가격 하락도 예상보다는 조금 적은 편이어서 이런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SK 하이닉스를 최선호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했는데 긍정적으로 말씀 주셔서 3전 살까요? 하이닉스 살까요? 물어보실 것 같았어요 SK 하이닉스를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고 매수 가능 의견 주셨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고 예전에 증권사에서 보고서 많이 냈을 때 한 7층에 올라서 탑승하신 분 많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실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10만 전자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문제는 수급이에요 지금은 시장 전체를 수급이 자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전반적으로 돌아서는 모습들이 확인이 될 때 조금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해도 일단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신용 미수 이런 레버리지 사용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홀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버텨야 할 구간이네요 외국인들의 시각이 변화되면 저희 다시 한번 점검 받아볼 거고요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리오프닝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엮으면 다 엮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먼저 대표적인 항공과 화장품 주의 강세가 눈에 띄었기 때문에 집중 분석해 볼까요? 아무래도 항공이 해외여행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큰 기대감을 가지고 가기에는 이 바이러스라는 부분들이 또 변이가 될 수 있어요 벌써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우세종이 됐을 거예요 스텔스가 맞아요 그렇게 되면 또 돌파 감염이 한 번 더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또 심각한 상황들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대감이 높은 건 좋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해서 기대감들을 가지고 가는 건 좋은데 이런 것들이 기저효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이유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예요 그렇다고 하면 소비자들의 임금 인상보다도 물가 상승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실질적으로 같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임금이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구매력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답답하다 보니까 보복 소비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일회성 보복 소비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항상 소비를 해오던 계층들은 그런 것들에 관계없이 갈 겁니다 하지만 중산층 밑으로는 일단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자 부담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실질적인 내 구매력까지 감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속적으로 실족을 낼 수 있는 그런 실적주로 보기보다는 일회성인 테마, 테마성 성격으로 일단은 리오프닝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가고 수급이 붙어서 올라갈 때 같이 들어갔다가 수급들이 빠지는 모습이 나오면 저는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장기 투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투자의 매력도가 있다고 보셨는데 항공주의 투자 의견은 어떠세요? 항공주 쪽도 일단은 보게 되면 조금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내년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 매출이요? 네, 그래서 일단 올해는 아닐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대비해서 한 70%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고유가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 계약을 물론 해놔서 단기적으로 받는 타격은 없을 테지만 조금 시간이 지난다고 하면 재계약할 때 유가의 어떤 원재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신규 항공기 도입 여객기도 좀 초과 상황이기 때문에 운임을 쉽사리 올리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 관점에서 볼 만한 항공주 탑픽은? 당연히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코로나 때도 선방했었던, 화물적으로 선방했죠? 대한항공이군요? 맞아요 근데 거기다가 여객 수요까지 회복이 된다고 했을 때 좀 억눌렸던 보복 소비를 왠지 좀 저가항공을 타기에는 나는 좀 아쉬워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로 갈 때에는 기내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대한항공을 탑픽으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한항공 이미 주가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그 이전보다 훨씬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전보다도 실적이 화물 기반으로 실적을 깔아가고 있고요 그 실적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그 위에 여객 수요가 또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목표가는 어느 정도 잡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일단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도 한 30% 이상은 저는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4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룸을 굉장히 많이 열고 보시네요 단기 관점이라고 하셨지만 맞아요 실적이 기반됐기 때문에 상승의 룸이 충분하다 이런 내용 주셨습니다 대한항공 함께 체크해 보셨고요 화장품도 궁금합니다 사실 화장품의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맞아요 중국에서 소비도 아직 안 살아나고 봉쇄도 되는데 화장품 어떻게 하냐 라는 입장도 있지만 어차피 살아날 건데 저가 매수하기에는 이 종목이 좀 부담이 덜하다 이런 관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화장품이 지금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텔스 오미크론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리오프닝이 또 늦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실망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공매도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화장품 비롯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쏠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단기적으로 실적이 없이 기대감으로 선반영해서 올랐던 주가가 지금은 부담이 되는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마스크 착용을 해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2주 뒤에 보고 발표한대요 맞아요, 발표한다고 하는데 일단 마스크를 계속 쓰게 되면은 사실 얼굴에 대부분 반 정도로 가리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화장품을 꼭 발라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안 쓸 수 있어요 사실은 바르기는 하는데 네, 바르긴 하죠 왜냐하면 식단 가서 벗어야 되니까 맞아요, 이렇게 방송하시고 이런 분들은 하시는데 제가 여성분들은 이제 마스크 주로 많이 쓰시다 보니까 예전에는 지하철 다니다 보면은 지하철에서 이제 화장 열심히 하시는 분들 출근하면서 많았어요 근데 요즘 안 보여요 그렇군요 네, 이게 좀 생활에서 얻는 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생활 투자 기법 네, 화장품의 수요가 지금은 아직까지 크게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화장품 자체에 대한 충성도도 떨어지다 보니까 예전처럼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이런 브랜드들의 충성도가 떨어지면서 로컬 화장품들 그리고 중국의 화장품들이 밑에서 치고 올라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OEM, ODM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원재료는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화장품은 단기간에 좀 회복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이제 색조 쪽 이런 쪽들은 마스크가 해지된다고 했을 때에는 또 봄과 더불어서 수요가 단기적으로 올라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로 본다고 하면은 화장품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으나 조금 약간 중소형주 단에서 색조 화장품 쪽 물론 이제 횡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클리오 같은 종목들 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내가 투자한다면은 적극적으로는 보진 않겠다라고 저는 들립니다 네, 맞아요 화장품 주 여기에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 네네 그렇지만 우리가 종목 리뷰할 거는 해야 되니까 맞아요 LNF 보겠습니다 사실 최근 성장주의 반격 속에서 2차전지 배터리 그중에서 상승률 탑이 거의 LNF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저희에게 수익률 14% 정도 안겨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계속 들고 가야 될까요? 당연히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하이니켈단으로 간다고 했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물론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글로벌 점유율 2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업은 약간 이슈가 생겼잖아요 네, 안 좋은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물론 차근차근 에코프로비엠도 올라올 겁니다 저는 두 가지 종목들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에코프로비엠보다도 상당히 견조하게 그리고 빠르게 캐파 늘리면서 실적 예상보다 빨리 나오고 있어요 LNF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밸류의 부담들을 떨쳐내면서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수 있고요 최종 고객사 지금 테슬라 실적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쪽으로 연결이 LG에너지 솔루션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중요한 밸류체인들의 뭐 양극제, 음극제, 전액, 분리막, 동박 이런 쪽들의 상위 업체들은 반드시 관심권에 넣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LNF 함께 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보유의견으로 지속해서 점검을 해주셨고요 자, 연관스픽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앞서서 리오프닝 관련주이기도 한데 맞아요 이걸로 빼서 일부러 여기에서 넣으셨네요 그렇죠 피부관리 수요 증가 관련주 탑픽은 입니다 맞아요, 시간이 남나요? 네 아, 요건 들어와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일단은 지금 제가 피부 미용 쪽을 꼽는 거는 이제 마스크를 벗는 직전까지 왔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피부관리라던가 이런 쪽이 아니고 성형 이런 건 이미 늦었어요 네, 그 전에 하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늦었기 때문에 피부관리 쪽이 맞다 수요를 더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레이저 의료기기 전문기업입니다 그리고 국내 에스테틱에서 한 20%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 기업이 이제 장점은 선진국 쪽으로 장비와 소모품들을 내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선진국 쪽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 인상의 파고 속에서 과연 수요를 어디에서 자극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개발도상국 이런 쪽들은 나가봐도 그만큼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층들이 두텁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미국이라던가 일본, 유럽 이런 쪽들은 그런 소비를 할 수 있는 층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기술력으로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가의 프리미엄 장비들이 앞으로 계속 출시가 될 거고요 그에 맞춰서 이제 하나 우려가 됐던 게 소모품, 매출 비중이 조금 작다라는 단점이 있었어요 한 자릿수였거든요 매출 비중이 근데 그게 지금 10%를 넘기고 있어요 장비가 많이 팔리고 그만큼 두터운 층들이 자주자주 이용하는 만큼 소모품 비중은 절대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업이익 레버리지에 큰 효과를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모품 들어가는 제품 이름이 뭐죠? 레이저 기기인가요? 네 레이저 쪽이에요 전부 다 이제 레이저 그런 쪽들로 피부 관리 쪽으로 지금 내보내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 중요한 게 이게 레이저로 피부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체험 관리 이런 쪽들의 또 장비들을 내놓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전체적으로 전신, 바디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면 지금 재무 회계적인 이슈들로 관리 종목에서 환기 종목에서 지금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수급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요인들도 충분히 만들어졌고요 숫자가 워낙에 잘 찍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어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런 업체들의 평균 PER이 25배 정도 받아요 그런데 이 업체는 그런 재무 회계적인 이슈 때문에 조금 평가 절하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걸 제자리로 돌려놓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어떤 체험 관리 그리고 더마브이 같은 제품들까지 출시가 되면서 매출에 기여를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PER 30배 정도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루트로닉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 미리 주신 내용 정리해드리면 35,000원 주셨네요 시간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정우성,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사형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